오늘은 고마워서 내가 쏘는 거야. 다 시켜. 다 시켜 아주. 오랜만이네. 계란말이 맞지? 하나 더 넣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어. 이모님 비법이 뭐까? 우리 엄마는 계란말이 완전 못했는데. 얘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. 괜찮아. 괜찮아. 나 진짜 계란말이 맛있어서 하는 소리야. 진짜네. 뭐가? 누가 그랬거든.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거라고. 근데 그거 진짜 아니라고. 아, 짠한 거. 야, 야. 나 아니야, 진짜. 그냥 앵겨 있어. 까부지 말고.